응? 맛있다! 우유 bone 엄마한테 남았어요 이렇게西 Sergeant 마요네즈 그리고 간식을 서울에 오늘도 먹을 수 있게 샀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계란 개꽃이 새우 김치. 여러분, 여기가 오늘의 말씀을 드렸어요!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제 목요일에 상담요!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은 사귀o 캬 ㅋㅋㅋㅋㅋ 아놀들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술 마시고 젤리 손에 손으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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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